여기가 그 엑스포 지하주차장이에요 엄청나게 넓고 주차공간도 진짜 많아요 크고 넓은 주차장 차가 한 대 열대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여기도 새로 만들었나? 여기도 새로 만든 거 같은데 아 이게 원래 있었나 이쪽이 아 원래 있지 않았나 헷갈리네 가끔 이게 여기 오면 무섭긴 하더라구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넓은 건 좋긴 한데 너무 가끔 오싹할 때도 있고